1. 2. 2. 2. 3. 거의 대세예요. 대세! 맞아! 맞아! 인정합니다! 참... 정말인 것 같네요. 이놈 자식이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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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 안 봤네 연결이 되지 않아 비 소리 후 연결 중 야, 야. 너 어디야? 너 어디야? 어디야, 장난치지 말고 지금. 빨리. 미친 거지? 그냥 빨리 와. 준비 안 해도 돼, 진짜로. 형 열이 너무 받았어, 지금. 진짜 온몸에 열이 나, 지금. 아이고야. 처음에는 누구지? 이 친구는. 어린 전 했었던 것 같아요. 유일한 아이돌, 유일한 90년대 동생. 유일하게 제일 키가 작고. 유일한, 네. 다 유일한, 유일하게. 유일하게. 유일한, 유일한, fundraiser, 우일한, dan. 유일한 카드 이번. 의상 무슨 말이 필요해 모두 널 작품이라고 불러 빠바바바바 넌 모를 거야 내 맘에 제작이 형이 처음에 가장 터세를 많이 부르는 형이었거든요. 쿼트하면 말도 안 하고 데이시로 가고 그래서 저한테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남자들은 더 매력적인 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적으로 연락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나와요 형 같이 맥주 한 잔 세요. 엄청 많이 티에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앉아 봐 앉아 봐. 아니 원래 이렇게 늦는 애인 건 알았는데 아쉽거나 너만 기다리고 있었어. 몸 괜찮아요? 나 열나나 지금. 진짜 열나? 진짜 열나? 진짜 열나. 감기 걸렸어요? 감기 기운이 갑자기 생겼어 지금. 보고 싶었어요. 아니 저거. 보고 싶었어요. 아니 저.. 되도 않는 멘트 치지 말고. 진짜로? 그만. 주먹구구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왜 늦었어? 앞에 스케줄이 있었는데 제가 영상 따는 것 때문에 상호도에다가 지금 받아오고 왔어요. 어제 술 마셨니? 안 마셨죠. 형 어제 현실 잘하셨어요? 어? 어제 현실 잘하셨지. 나 어제 팬미팅 했잖아. 팬미팅 했지. 지금 던진 거야? 아니. 아 재현아 던진 거야? 너 봤으니까 됐어. 이제 가면 돼. 가야 될 것 같아. 어디 가요 형? 너 내생남이니까 이 말 아니? 장애 요소라고.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는. 어린이 아니. 질서와. 질서와. 어? 그래서 제가. 순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넌 질서와 순서를 지금 지키지가 않았어. 형 요즘에 너무 어른이여가지고. 어른이지. 조금 젊게. 저랑 놀면 젊어지잖아요. 아이잖아요. 하아. 왜 왜 잘 듣고. 어. 아무래도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아이돌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참아왔던. 믿을 수 없었던. 너무나도 빨리 내 자신이 변해가던 것을 알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공감도 하고. 또 경희가 술을 좋아하고. 워낙 유쾌한 친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새부터는. 저도 좀. 좀 젊어지더라고요. 약간. 예를 만나면서. 와 우리 경희 또. 풀메이크업하고 왔네. 저 노메이크업이야 이거. 아 그래요? 아일라인도 안 그리고? 아이. 깜한데? 약간 깜한데? 형 지금 면도도 안 했어 지금. 네? 면도도 안 했어. 면도도 안 하고. 원래 배우분들은. 원래 자연스러운 멋이 있고. 너 만나는데 내가 면도를 해야 돼. 그래서. 오늘. 글램핑. 너가 좋아하는 캠핑? 제가 준비했어요 또. 아이스박스랑 또 쫙 다 준비해놨어요 형을 위해서. 일단 형. 캔딩은 확실히 되는 거야? 형 오랜만에 가로수께나오지 않아요? 가서 뭐 아이스크림만 사 먹을래? 그냥 열 좀 내리려. 아 다 마셨어요. 버리려고요. 네. 버리려고요. 이거 안 버려 마시려고 했어 지석 씨. 아니 쟤 버릴 거예요. 평소 습관 나오는데. 아 지금 또 던진 거야? 네 제가 아직 갖고 버려올게요. 던진 거야? 가로수께 오랜만에 오자. 지나간 건 몇 번 있지. 아니 지금 형 때문에 인파 몰리잖아요. 빨리 손가락스 껴요. 또 오이 형 지금. 그것 때문에. 그렇긴 해 사실. 남자배우라면 캡스로 찍어야 되는 맥주 광고를 내 찍지. 고통견이랑 자격지심이라는 앨범을 냈었는데. 그때 형이 저한테 뭐. 야 너 편하지 마. 너 편한 건 안 돼서 해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오이 형이. 대박 난 다음 전화를 했을 때는. 이제 전화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토스터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하네. 너 연락 안 받을 거라고. 그러더라고. 사람 많이 넘치지 않았어? 진짜. 얼마나 갈까요? 드라마빨이 끝날 때쯤 돌아오지 않을까요? 몇 개월부터. 2개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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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메이크업 잘 돼가지고 괜찮겠다. 메이크업하는. 저 쌩얼이에요? 쌩얼이에요? 너가 이상한 건지. 너가 이상한 건지 몰라. 궁금해. 같이 노니까 좋다. 낮에. 너무 바쁘니까. 또 오이 형 때문에 바빴으니까. 불안하지 않니? 저는 오늘 그냥 논다는 생각으로 와가지고. 냄새가 너무나 아이돌 냄새가 나. 진짜 아이돌 냄새. 내가 오늘 그렇게 해줄게. 아니 참. 아이돌 그런 거 없어요. 이 자세부터가. 누가 아이스크림 집에서. 너의 아이돌의 가면 벗겨버릴 거야 이러는데. 아니 이게 무슨 아이돌. 가면 벗기는 것도 아니고. 풀메이킹을 하고 그러니까. 앞에 앉은 사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 네. 못 보면 옷이라고 이렇게. 버슨버슨 아주 귀여워요. 아주 귀여워. 그냥 초콜릿은 없어요? 아 진짜. 그래. 네끼야. 네끼야. 왜. 두. 저희 두 사람 중에 한 분 밖에. 한 명 밖에. 찍어드릴 수가 없어요. 어떤 분. 어떤 사람. 끝났다. 안 된다. 저 한 명 뭐고. 저희 아이스크림 시켰어.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아주, 내가 먹으러 가는 precisa. 가서 내가 먹기 쉽게 자. 형 가시죠. 형이 형 가시죠. 수석이 형 가시죠. 가시죠 형님.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형이랑 같이 하니까 뭔가 톡 쏟는 느낌. 나 알지? 니 팬들이지. 저 근데 저번에 한 번 간호수길 와서 혼자 이렇게 뭐 찍어서 돌아다녔었거든요. 사람들이 아무도 올라왔는데 형이랑 같이 있으니까 다 알아. 아니야 오늘은 니가 풀메이크업해서 다 알아보는 거야. 진짜로. 난 노 메이크업 노 헤어잖아 지금. 형 형 타시죠? 형이 운전하실 거잖아요. 형 타셨어요? 타셨어요? 타셨죠? 네. 탔습니다. 탔습니다. 탔겠습니다. 제 1. 페이프다. 찰미 아틀라인 지도가 빠르고 편안한 길암를 시작합니다. 형 몸 너무 안 좋아서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약속에 뒤에다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디오 물릴 때 꼭 그 멘트 쳐야겠어? 형 몸 괜찮아요? 몸 안 괜찮아?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 없죠?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 없어요? 다시 해봐 하이 큐 형 몸 괜찮아요? 열이 많이 나 열이 많이 나죠 일단 약국 들렸다가 형 오늘 가만히 있어요 진짜 가만히 있어요? 진짜 가만히 있어요 인형처럼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자고 싶으면 자고 누워서 자고 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진짜로 너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출발하겠습니다 아 참 급브레이크 급브레이크 밟지 말라고 이 차 이상해 이 차 진짜 이상해 너 지금 아버지 태운 듯이 그렇게 운잖아 아 이상해 너 한 번만 더 급브레이크 밟은 거 진짜 가만히 있어 아 이거 자꾸 잠깐만 자꾸 너무 윽박지르는 콘셉트로 가면 박형 우리 꿀벌들한테 엄청 혼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컨셉이 어딨어? 우리 꿀벌들 형 좋아한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친하셔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다 애정이 있으니까 윽박지르고 하는 거지 어? 그쵸? 원래 애정 없으면 혼내지도 않고 그럼 때리지도 않고 그럼 하아 때리지도 않고 하아 하하하하 아 진짜 아니 이 차가 이상해 이 차가 이상해 어휴 이제 벨트가 어휴 브레이크를 너 미차 높여신 말이야 왜냐면 미차가 아아 아 너무 높여신 말이야 신발 몸이 너무 두꺼우니까 네 발에서 엽려가는 머리가 너무 머니까 감이 없는 거야 너 지금 거의 남학신 수준이잖아 아니에요 형 지금 저 이거 밑바이 지나서 다 느껴줘요 그래서 진정으로 아니 너 하하하하 아 나 못하겠어 오빠 나 오바이트 졸려 진짜로 야 신발 오른쪽만 벗어 야 앉아 있잖아 어흥만 쳐 봐 키 3만 없잖아 어흥만 쳐 아 키 158이 어때서 그래 158이야 아 벗고에 앉아 놓으면서 아 어지러워 불안해 불안해 아 뭐야 팬들한테 멋있는 모습 보여주려고 운전 아냐아냐 아 운전 안전운전 야 전진을 하는데 왜 여기 잡냐 원래 이게 간지 아니지 후진할 때 잡은 거지 오케이 오케이 사이드밀언 나랑 안 맞는데 너 거진 지금 우리 어머니 운전하는 아니야 아니야 나 진짜 잘해 나 진짜 잘해 어흥 아어으 스트레스하다 형은 잠 어제 많이 못 자서 그런 거야 야 근데 어제 진짜 네가 팬미팅으로 줄은 꿈에도 몰랐다 와 진짜 아무도 알지 아니었어요 형한테 어 진짜 아무도 안 그래 완전 리얼이었어 시작해 형 PORO 이렇게 내려도 숨었어 전도 없던 것과 속여 근데 넌 왜 내가 주는 거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어 매니저 형이 얘기했을 줄 알고 아니야 왜 미열이야 대불락비 대박경님께서 그 바쁜 스케줄을 해치고 어떤 거 가져올까요? 형아 해열제 해열제? 형이 형 황성하기 그지없네 이거 해열제고 이거는 한 알씩 먹어야 되고 이거랑 같이 먹으면 되고 이거는 이게 뭐예요? 제가 스케줄 할 때 피곤할 때 먹는 건데 간 보조제예요 저는 어제 술 안 먹었는데 술 안 먹어도 그냥 그냥 그 형이 지금 몸 안 좋으시니까 이따가 이따가 부자가 약 써주는 거 처음인 야 같이 가 신나가지고 진짜 야 아무... 아무것도 나 좋아해 아니 그러니까 보고 살아니까 이거 자신 있게 들어가 옳지... 아휴... 아휴... 걸어봐 아휴... 힘들었어 아휴... 힘들었어 이러나 백일라 있어요? 백일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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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으로 좀 손이 있는 거 모르겠네 백일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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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